주식회사 CGS는 공정기술의 합리화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 부품 가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문고리, 버튼 등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물체의 표면에 존재합니다. 물체와 접촉하는 손을 씻는 것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주식회사 CGS가 개발한 핸드샤워 세정기는 교체형 소독액으로 간편하게 교체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20명에서 30명 사용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하며 편리한 생활방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핸드샤워 세정기는 식품 제조기기에 사용되는 STS 소재로 만들어져 부식과 세균 오염을 방지하며 천연 살균 세척액은 피부에 큰 자극 없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99% 제거합니다. 또한 손을 씻은 후에도 오염된 손 건조기를 통해 손이 다시 오염될 수 있는데 핸드샤워 세정기 내부의 필터는 공기 속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사용자가 세정기 안에 손을 투입하면 세정수가 충분한 압력으로 분사되며 오염물질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 걸러진 깨끗한 공기로 손을 건조시키고 천연 팜백나무 소독액이 분사되어 바이러스와 세균을 살균하며 세정기의 설정 모드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핸드샤워 세정기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배수관의 연결형과 탱크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CJS의 손 세정기는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독자적인 제품이며 철저한 방역으로 바이러스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핸드샤워 세정기는 개인 위생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맞추어 개발된 제품입니다. 학교, 관공서, 군부대, 병원, 식당 등 이 모든 곳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세정, 건조, 소독 등 개인 위생관리의 완벽한 제품입니다. 일반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